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날 일 마쳐놓고 저는 또 이렇게 주말을 잘 보낼 텐데 그 전에 영상 한편 이렇게 올리고 갑니다 그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뭐 자이든 또는 타이든 어떤 타구장에 내 지인 구장에 놀러 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하고 좀 인사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에티켓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이야기를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보면서 제가 너무 나이 든 아저씨 같이 완전 유교 사상에 쩔어 가지고 갓 쓰고 막 이런 갓 쓰고 이래 막 수염 붙이고 이렇게 막 촬영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내가 너무 좀 옛날 굳이 시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엄청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냥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음 좀 이제 보내 이야기부터 몇가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스트링 머신을 판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연간 되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구입한 고객이 전화가 와요 또는 다른 새로운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전화가 와 가지고 기존에 샀던 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소개로 그 사람이 이렇게 당신 좋다 하더라 그리고 또는 이제 좀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좀 생색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고마운 생색이죠 이런 분들은 먼저 샀는데 아 제가 기필코 사장님 그 스틱 머신 추천해 갖고 내 누구누구 전화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한테도 당연히 그냥 이분한테 말로만 감사합니다 또는 다음에 뭐 살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거나 뭐 이렇게 소품들 살 때 신경 써 주겠지만 제가 이제 소개해 주신 분 새로 사려고 하는 분이 연락 오거나 물건이 나갈 때 따로 이야기를 한번 더 해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라도 하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아 누구누구님께서 지금 구입하시는 당신에게 정말 잘해 줘야 된다고 두 번 세 번 전화 와 가지고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저도 그 사람이 정말로 신경 많이 써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해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마운 존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제가 더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는 거죠 더 예의를 갖추는 거고 양발이라도 하나 더 챙겨 드리면서 제가 크게 뭐 챙겨 드릴 건 없어서 양발만 챙겨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써서 나갑니다 아이고 얼마나 그 분이 어 지금 당신을 신경 써 가지고 저한테 전화 두분 세분 막 귀찮게 전화 하셔 가지고 이러더라구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계가 서로 좋아지겠죠 음 그리고 소개해 주신 분이 안 난처하고 봤제 그 기필고 사장 꽤 괜찮 채 어 잘해 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모든 게 자 이렇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넘어가는 거죠 왜 나는 이 소개시켜 준 사람이 안 난처하게 이 소개시켜 준 사람 어떤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거죠 이런게 관계고 예의고 에티켓 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장사할 때 요런 생색이나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었고 두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제 경험 들어갈게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운동할 시간이 잘 안나는데 이제 주변 회원님들이 되게 초청을 많이 해주세요 아 기필코 사장님 기필코 님 기사장님 아 우리 고장 한번 놀러올래요 계속 카톡 와요 카톡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못가지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그래도 오라오라 해서 한번 가는 날이 있어요 음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구요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가고 우리 아도 이제 데리고 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트 깔아놔고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이런거 보라 하고 이제 우리는 공을 치는데 가면 제가 정말로 거의 뭐 억조 하듯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엄청 인사를 해요 그 코치님한테도 인사하고 그 정말로 누가 조금 표현이 조금 나 누가 보더라도 왕초야 이 구장에 정말 처박해 가고 찌그러져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눈 맞추고 인사해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누구 누구님 소개로 놀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엄청 해요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제가 내가 기필코 인데 내가 냈는데 내가 애교인데 이런거 절대 그런 데서는 그 가오를 잡거나 그런 표를 내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내 소개시켜주고 내 초대한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내가 온다고 밴드에 글올리고 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안 난처하게 하려고 뭐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쪽 구장의 어떤 임원진들이 그런 어떤 고지식하고 그 미친놈들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오늘 하루 공 잘 치고 나를 초대해 가지고 나하고 같이 공 치고 싶어 하고 이런 분의 마음을 잘 보존해 주려면 나의 어떤 그런 자존심 이런 걸 좀 내려놓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신구신 하는 내가 정말로 이등병이고 왕초고 이런 마음으로 왜 내 이 초대해 준 사람이 안 난처하게 어떤 식으로 난처해지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태도가 좀 어긋나거나 예의가 없다거나 이쪽에 뭐 회장 다음에 고문 하잖아요 고문인데 저기 뭐 뭐 다늘고 영감이 하나 처박혀 있어 뭐 뭐 표정도 별로고 뭐 내한테 이사 받아줄 마음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쌩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사람한테 겁나 푸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야 니는 어? 소개시켜 준 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인사도 똑바로 안하고 어디 싸가지였게 니 인마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밴드에 글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운영진 회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되게 나를 초대한 이 사람이 난처해지거나 핍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잘못됐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 내가 챙겨주고 싶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해 주는 이 사람이 엄청 난처해지고 피해를 보고 그 어떤 수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쪽 영역에 가서는 되게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인사 안 받아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태도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손님이 인사하는 거지 뭐 내가 A급이든 뭐 어쨌든 간에 실력이 어떻든 간에 인사하는 거는 제가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그래갖고 안 받아줘 안 받아주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는 와 그 사람 진짜 그만하고 좀 그렇더라 우리 둘이 그냥 뒷담을 조금 까면 되는 거 아이가 뭐 거기서 내가 저 씨 인사도 안 봐줄 것 같은데 나는 미리 안 해야지 이거는 빌미를 제공해 가지고 나를 초대한 사람이 박살나거나 아주 난처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고사성어 정말 싫어하는 선비 이야기 하나 하고 갈게요 공자 여러분 알죠? 들은 바죠 공자 뭐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재해석된 걸 수도 있어요 공자가 뭐 예의에 있어서는 거의 뭐 백화사전 정도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 이제 그 공자를 모시는 제자랑 어디 딴 영역에 갔는가 봐 딴 영역에 그쪽 여경에서는 시 공자 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예의에 대해서 격식에 대해서 그쪽에는 성리학이나 뭐 유교 이런 개념으로 막 허례의식 우리 입장에서 지금에서는 허례의식이지 그런 거에 어떤 나열들이잖아요 막 뭐 제사 지내는데 뭐 젓가락 어떻게 나야 되고 저런 나이 되고 나 아직도 기억 못해 어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저거들은 예의잖아요 그 어떤 공자 시대에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딴 데 딱 갔는데 제자 데리고 갔는데 딱 쳐다봤는 거야 이 새끼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는지 안 보자 하면서 이렇게 됐겠죠 근데 공자가 가서 내두로 묻는 거야 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그럼 어디 놓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공자가 나이도 훨씬 많았겠죠 그 딴 영역에 어떤 거기에 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뒤에서 겁나 수군됐던 거야 와 공자 뭐 나는 공자가 뭐 성리학인지 유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박하다더니만 알고보이길래 저봐라 개코도 모른다 저봐라 저 바보 아이가 가면서 내한테 우리한테 겁나 묻잖아 막 이렇게 막 키득키득거리면서 공자를 깠던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제자가 아이고 스승님 스승님 내가 우리 저 공자 스승 너 다 알고 있는 거 아는데 왜 계속 묻냐고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를 이렇게 까지 않냐고 스승님 겁나 까지 않냐고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됐다면서 알아요 묻는 게 예의다 내가 남의 영역에 가서 내 잘하고 내 할 줄 알고 내 안다고 내 쪼대로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고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전문가여도 그 영역에 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게 예의다 알아들으셨어요?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죠 그죠? 묻는 게 예의다 그게 손님 된 입장이고 태도예요 에티켓이고 그래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게 참 이야기 언급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제 주변 이야기를 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쾌하거나 제 관계도 힘들어질 수 있는데 조금 완화해서 표현해 볼게요 제가 그때 왜 그래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람하고 구장을 갔어요 우리사람 항상 거의 1등으로 가요 그 이제 셔틀콕 총무여가지고 콕 들어질까 싶어갖고 체인감이 막 엄청 엄청 나니까 일찍 가가지고 이제 그 코치 선생님 레슨 할 수 있도록 공 갖다다 놓고 불 다 켜고 또 이렇게 사람들 커피 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다 열고 자기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마시고 싶어도 늦게 못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딱 해 놓고 있는데 손님이 이제 왔던 거예요 나는 앉아 있었는데 딱 오는 느낌부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내 성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면 돼요 들어왔어 우리사람이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냈다 우리 구장이잖아 근데 그 사람 인사를 안 받아줘 자 표정이 어땠냐면 가방매고 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사람이 무시 당해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고 내 인사도 그리고 우리 구장에 이제 50대 A급 언니가 있는데 정말 그 초창기부터 있어 왔던 언니가 안녕하세요 인사해도 또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초대받았던 손님 무리였는데 오더니만 구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것도 웃기지만 그 영역이 있는데 회장님하고 이렇게 가방 놔두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당연히 자기 것이냐 자기 아들도 데리고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가지고 그 구장 사람들에 대한 인사도 없이 저희들끼리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한 코트를 이제 구장에서는 뭐 요즘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초보들이 치는 코트가 있고 주로 이제 구장에 좀 실력자들이 치는 코트가 따로 있고 이런게 분류가 있기도 해요 그래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 보고 뭐 감당하기 힘든 어떤 불쾌함을 불쾌한 감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밴드 들어갔고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어 가지고 웃기지만 또 우리 자 이런 욕하지 마라 했는데 험한 말 안 쓸게요 저 사람을 기억했다가 저 사람이 내하고 마주칠 일이 있거나 제가 어떤 꼭 내 상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난 절대 저 사람한테 내 물건 안 팔아야지 정말 저렇게 예의 없고 싸가지 없고 그만한 놈들은 내가 철저하게 내가 쌩까야지 저 내 땅이 필요 없었겠지 그 사람들도 혼자 그냥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좀 섭섭했던지 나는 그냥 얼굴 가만히 화만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더니만 좀 그런 성격 아닌데 이제 저한테 툭 한 번에 던지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다른 구장 놀러 가거든 저렇게 내가 이 겹이다 하면서 인사도 받아주지 말고 저렇게 그만하게 이렇게 코도 가로질러 가 갖고 저기 회장들이 앉는 그런 자리에 떡하니 차지하고 앉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 주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 번 비꼬더라고요 여기 집사람도 많이 불쾌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왜 그렇게 폭발했는지 모르겠어요 후회? 후회?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 초대했던 구장 동생을 불러가지고 정말 험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너는 저런 새끼들하고 어블리 누나 붙어먹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장에서도 정말 아끼고 좋았던 동생이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는 제 감정을 그렇게 막 못 찾겠는 거예요 저런 놈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구장에 이렇게 그렇게 활개친다는 게 기본적으로 인사만 좀 받아주거나 이랬었어도 좀 덜 불쾌해지고 싶은데 그 이제 우리 구장에 먼저 와있던 그런 언니들 나이도 한참 차이 나는 거 딱 봐도 아는데 그게 다 이제 인사도 안 받아주고 자기가 자기 집이냐 자기 어떤 구장이냐 그렇게 행동했을 때 제가 그 초대했던 그 구장 동생을 불러가지고 엄청 험한 소리를 많이 했죠 욕만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뭐 욕하는 수준으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너무 당신 왜 그렇게까지 험하게 이야기 하냐고 근데 그런 동생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자기 잘난 맛이 있고 굳이 저한테 구싱거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관계가 좀 서운해졌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 그렇게 착한 아인데 착한 동생인데 왜 그렇게 당신 험한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좋게 됐냐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래도 여전히 화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저런 사람들하고 친구고 어울려 놀고 저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가깝다고 챙길 것 같으면 나는 저 동생도 내가 봤던 그런 인성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확 든다고 그래 나는 음 그건 막 이렇게 용인하거나 뭐 극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일도 있었죠 쉽지 않죠 그렇게 화를 한번 낸다는 거는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뭐 구싱구싱 거릴 이유가 없죠 나이 좀 몇 살 어리다고 해갖고 그래갖고 나이 불편해졌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음 어쨌든 간에 정말로 아끼고 좋아했던 동생인데 우리가 좀 숨어개져버렸잖아요 물론 제가 인격이 요거밖에 안 돼갖고 내가 그 동생한테 너무 험한 소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만 초대해 주고 이 구장에서 운동할 수 있게 배려해 준 이 지인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 어떤 그 동생은 저한테 이렇게 막 문자도 와요 왔었어요 형님 오늘 내 손님 누구 누구 아는데 자기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형이 좀 챙겨줘요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아 그 누구누구 동생 소개로 오늘 오신 분이냐 이러면 오늘 한 게임 해요 야 니 한 게임 하자 너 이렇게 한 게임 해드리라 이런 식으로도 해왔었던 그 정도로 차가웠던 동생이고 친구였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하면서 괜히 이제 초대했던 그리고 제가 뭐 더 막 못댓게 어떤 푸쉬를 주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내가 너무 자격지심인가 내가 무슨 열등감이 있나 왜 이러지 나 막 혼자서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그 남구장 갔을 때는 내 내 쪼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초대해 주고 나를 이렇게 좋아해 가지고 함께 공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주변 구장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예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 뭐 다시 안 볼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그때 차라리 그러지 말았을까 그냥 그냥 나는 내 땀이는 찌그러져도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깐 원래도 뭐 막 그렇게 구장에서 어떻게 존재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왔었으면 됐을까 싶었는데 뭐 집사람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무시받으면서 어 저 사람들은 왜 인사도 안 받아주냐 우리가 먼저 했는데 어머 저 사람 봐라 하면서 저 완전 자기 것처럼 저렇게 뭐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되려 그때 많이 화가 났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초대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조금 조금 더 에듀깨듀깨 네